할로군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모평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메가스터디의 독일어 민병필입니다. 자, 여기 적혀있듯이 6월 독일어 모평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당연히 민쌤하고 같이 독일어를 준비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그런 걸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독일어의 독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당연합니다. 독일어의 국기를 연상해서 우리가 슈바츠, 까만색, 로우트, 빨강, 그 다음에 우리는 노란색이 아닌 금색이라고 하죠. 골트의 색깔을 이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바탕하고 색깔이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효약을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특이한 어떤 음식 요법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드려요. 그 얘기는 별다른 노하우는 제가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재미있고 좀 미래를 위한 독일어를 배우는 첫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총 이런 6월 모평을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하는 캐스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를 보실까요? 이거는요. 23년도 수능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1등급 한번 보시죠. 사실은요. 우리가 절대평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독일어의 1등급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왜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절대평가에서 이렇게 쉬웠어? 우리 킬러 문항도 없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심사위원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좀 더 어렵게 내자. 그래서 1등을 맞으신 분들이 채 8%도 되지 않는. 처음에 절대평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독일어가 외국어 평가에서 가장 1등을 차지했어요. 1등급이 21%인가 차지를 했거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숫자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아, 독일어가 이제 옛날의 상황을 유지하는구나. 한 7, 8% 정도. 하지만 좀 재밌는 것은 2등급도 1, 2등급 자체가 지금 20% 미만이잖아. 그러면은 대개 3등급, 4등급 정도가 좀 평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평준화 이상으로 이제 독일을 하신다고 계신 거예요. 아주 잘 배우고 계세요. 민사님도 거기에 진검다리 역할을 했겠지. 근데 비교적 1등급이 2등급보다 적지만 좀 좋은 소식으로는 아, 3등급보다 2등급 형태가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고만고만할 때에 약간의 문법의 요소 같은 것이 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뭐 그렇다고 1번, 2번의 웡 다 정답의 확률이 높다, 낮다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독해에서 자신감이 없다든지 아니면 문법의 요소를 제대로 못하셨을 때 이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것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모평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지금 한 2025년 수능을 위해서 이제 1, 2등급의 평가가 어떻게 벗길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민쌤의 예상입니다. 자, 뭐 저는 3가지의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모평의 문제를 또다시 한번 분석해서 이제 우리 고3, 예비고 3학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드리는지 미리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문제 전체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수능 독일어 준비, 민쌤하고 같이 말하게 된다면은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벼락치기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휘를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눈을 갖다가 이렇게 부릅뜨면서 공부하는 이런 시기는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공부도 하셔야 되잖아요. 제 외국어 가운데서 독일어는 수능 전만큼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면서 배웠던 것을 갖다가 익히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 막 울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러 가는 모평하고 수능의 독일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정답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1번입니다. 모평의 문제 분석은 제가 누누이 우리가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을 하면서 제가 분석해드리는 그대로예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발음 같은 경우 장단음이 있는데 길고 짧은 음 같은 경우 그러면 민쌤이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아, 발음에 대해서 장단음을 갖다가 자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음의 강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음의 강세가 있는 다음에 우리가 자음이 하나가 나올 때 기본적으로 길게 발음한다는 거. 그걸 뭐 어려운 데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예문도 생각도 안 하면서 그것은 탁인지 그것은 탁! 이런 건지 생각을 하셔야 되죠. 아, 탁! 했을 때 왜 길게 나오는 거지? 강세가 어디 나오는 건지. 아, 그 뒤에 자음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무태도 나오겠지만 그런 건 오지선다형에서 기본적으로는 미끼로 다루는 것이고 아, 예외들이 나오는 게 있구나. 강세가 나오는 모음 뒤에 자음이 두 개가 있을 땐 짧지만은 그거 외에 긴 발음이 있었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아, 과일! 오옵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옵스트 같은 경우는 자음이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개지만 예외 이래잖아요, 예외. 그러면 모음인 오를 가지고 이제 출제위원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 오에는 또 어떤 것도 있을까? 오스턴. 그 오스턴도 보시면은 부활절이라는 거야. 얘도 자음이 두 개인데 얘도 예외예요. 그럼 긴 발음만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짧은 발음 딱 하나 나오면은 아, 그게 정답이다. 이런 두 가지는 예외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 이런 장단음 예외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지금 강세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알아야 되는데 어? 이건 지금 강세 문제잖아, 여러분들. 그런데 어, 어, 여기서 출제위원들이 그 의도를 잘 모르는다면 계속 발음이 없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 옵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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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스트 시험 보다 보면 선생님, 너 뭐하니? 응? 우리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예외 같은 경우 민쌤의 강의에 다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유 있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공부를 패턴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단어를 조합하고 이제 어휘 같은 문제가 세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는 기본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쭉 해왔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는 뭐 형용사를 집어넣어라 아니면 부사를 집어넣어라 되게 요즘은 동사를 많이 집어넣어요. 특히 여러분들 컷맨 같은 건 오다만 되지만 우리 안컷맨 보세요. 도착하다잖아요. 그런데 이 안컷맨이 몸에서에 의해서 참 인기가 있다는 호평이 있다는 그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잘 도착했으니까 오, 잘 도착했어. 이런 호평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 가지 지문이 나오면서 이 문장에 이 안컷맨이 어디에 도착하다든지 호평이 있다든지 이러한 넓은 의미로 쓰였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많이 쓰였던 동사만 아니면 할텐이라는 동사 할텐은 붙잡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바치다라는 동사가 있지만 얘가 유지하다는 동사가 있어가지고 걔를 유지하면 아 기르다라는 동사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사가 어떤 어휘 문제 같은 데서 좀 잘 출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어를 어떻게 조합한다는지 우리 네모 칸에 있는 것을 네 개의 그림을 딱 조합해가지고 스펠링 네 개짜리가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자. 스펠링 네 개짜리가 있는 거 우리 바지 이런 것들 여기서 시험에 막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하이라이트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법의 요소를 끄집어내기보다는 일상의 회화를 통해가지고 네가 이때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변별력을 갖고 있는지 이 다이알로 우리가 회화를 갖다가 거의 시험 문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가 교통 교육 교육도 보세요. 친구랑 야 너 이번에 수학에서 몇 점 맞았어? 나는 5점을 맞았어. 응 너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니? 그러면 밑줄 그어가지고 응 나는 그것에 대단히 만족해 이런 건지 9 답을 노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 나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이러한 문장이 이제 어떻게 이제 쓰여져 있는지 이런 거 문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어떠한 그런 그 회화의 방향성만 이해한다면은 더는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야 2점씩만 돼 있다면 이 15 16 문제에서 30점에서 1점짜리가 2점 정도 2개 정도 있어요. 그럼 28점 정도가 여기서 지금 좌지우지 된다는 이거를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25 6점을 맞아봐 봐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4등급을 지금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4등급하고 어 이거 좀 맞았네 3등급 2등급 어이구 선생님 최소한 2등급을 하고 들어가네요. 독일어는 이런 건데 여기서 다이알로그 같은 경우는 민쌤의 회화만 듣더라도요. 중급까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거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서 해놨단 말이에요. 교통은 어느 건데요. 교통 같은 경우는 내가 기차를 타는데 이 기차의 어떤 시간표를 전광판으로 나타내서 여기 이때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어디서 갈아타고 또 언제 기다리는 시간인지 이런 걸 다 묘사를 하는 것들. 아니면은 내가 차를 타고 갔을 때 어 앞에서 두 번째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당신이 찾는 그 교회가 나옵니다. 아니면은 은행이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떠한 대화의 이런 용법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에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법의 요소는 스며들어가 있지만 문법을 질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들.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그리고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독해 강의도 있지만 독해를 들어라 들어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근데 저명인사 우리가 모차트 베이토흔 이런 음악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에 뭐 현존하는 수상이라든지 이런 저명인사들 그 다음에 명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벨리인에 있는 Das Brandenbohgatua 뭐 브랜덴보 대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금 수능부터 해가지고 모의평가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절도 있지만 우리들이 뭐 이렇게 12월 31일에 폭죽을 막 날리려고 하는 그 Sylvestre 그런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탄에 대한 거는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우려먹었어요. 그 다음에 카네발이라고 하는 어 우리가 사육제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해먹었고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야 요런 독해 같은 경우는 크리 어렵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의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이제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하다 보면은 와 이거 대충대충 이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약간 좀 간소화됐어요. 어 근데 되게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제 단수의 복수 형태 그 다음에 명령법 그 다음에 과거와 과거분사연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틀이 잡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언어라는 게 독일어 뭐죠. 시작 잘했어요. 대답 하나도 안 하네. Sprache Sprache Du Sprache 언어 근데 이 동사가 어디서 나왔냐면 말을 하다라는 Sprechen에서 나왔어. Sprechen 같은 경우가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현재는 몰라. 그럼 왜 독일을 하는 거야. 안 돼요. Ich spreche Du sprichst Er sprichst Wir sprichst Ihr sprichst Sie sprichst 이라고 하는 강변은 아주 불규칙적인 것에서 나왔어. Sprechen은 과거 과거분사연을 몰라. 그럼 어쩌라는 거야. Sprechen Sprache 이런 표현들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이래야지 우리가 디알로그에서 점수도 획득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공부가 막 안 돼 있으면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벌써 어떤 게 안정이 돼있냐 과거 과거분사연을 알아야 돼. 특히 강변화 같은 거 알아야죠. 제가 말했던 Spre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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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냥 갑자기 Spontane하게도 물어봐요. Faren 과거 과거분사연 뭐야? Faren Fuhr Get Faren 현재는 뭐예요? Faren Ich fahre Du fährst Er fährt Wir fahnen Ihr fahrt Sie fahren Faren의 명사가 뭐예요? Die fahrt Fahrt 출발은 뭐예요? Affahrt 기차가 출발한 이후에 이런 거를 구로 만드세요. Nach der affahrt des zuges 이런 거 언제든지 나는 못하는 중급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치부해 버리시면 안 돼요. 민생님하고 같이 왔다면 이런 것들 시험에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과거분사를 명사화로 시켰던 것도 자 그 다음에 어미의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어미 변화나 동사의 어미 변화냐 독일어는 어미 변화 싸움이라고 눈에 제가 강의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확하게 들으시면 연단이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은 경우는 지시대명사다 재귀대명사 소유대명사 등등의 관계대명사까지 관계대명사는 우리들이 수능에서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독해 같은 데서 분명히 한두 개씩은 나오더라고요. 수동태도 안 나온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꼭 하나씩 나와.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을 위해서도 2, 3학년 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민쌤의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다 외부 쪽에서 배워온 줄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꼭 수동 같은 경우도 우리들이 시험에서 문법으로는 물어보질 않지만 독해에서는 아주 쉬운 것들을 하나 정도 관계대명사는 수동 꼭 나온답니다.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 같은 경우들 리시티의 위치를 딱 말해라. 문장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수거 같은 개념에서 제대로 전치사를 썼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모평의 문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의 출제의 어떤 유형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예요. 1번 이런 강세 문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두 사람의 대화요. 하벤스 아인은 출제의 바보가 아니에요. 아인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이 뭔지를 몰라요. 뭐예요? 몰라요. 이러지 마시고요. 아인 아인에서 아인은 아인에 이건 부정관사잖아요. 무조건 남성이에요. 그럼 이들이 여기다가 나타내는 예문들은 여기 있는 예들은요 다 남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은 그래 13시에 있습니다. 이 사람 존층을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3시에 있어요. 그럼 뭘 갖고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탁자 하나 있으세요? 내 탁자가 3시에 배달돼서 옵니다. 이런 억지 주장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남에는 이름이에요. 이름하고 시간은 관계가 없잖아요. 왜 길이에요. 당신 길이 있으세요? 네 3시에 길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정답은 이런 기기 기구 같은 경우 요즘 쓰진 않는 건데 포토 아파라 그러면 우리 사진 강세 시험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음이 지금 하나 두 개 나오는 데서 강세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이 뭐냐면 우리가 스케줄 약속 예약 진료 예약 할 때랑 아치 태아민 이런 단 말이에요. 당신 약속 있으세요? 네 3시에 있어요. 그런 표현이 겠죠. 저게 어렵다? 연상 하는 거야. 이건 회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휘 문제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어휘에다 딱 끼워 맞추는 거야. 아 이런 태아민 윗 나멘 단순한 나멘인데 복수가 아니라 삼격 사격 나멘 이란 말이죠. 아파가 트시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모평을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구나. 소속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들 바로 2023년도 6월 모평 이에요. 이런 모평 이 만약에 6월 에서는 쉽고 9월 에서는 어렵다. 이런 패턴이 요즘은 아니에요. 같은 4번이 어휘 문제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5번 같은 거 보세요. 정답 4번 이고요.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4번 을 뛰어넘 얘도 어휘 인데 보세요. 따다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첫 번부터 보는 게 아니라 빨리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딱딱딱 봤는데 가장 쉬운 걸 하나 골라내는 민쌤 가장 쉬운 거는 제가 독일을 다 가르치지만 얘처럼 쉬운 건 왔다리 갔다리 얘가 분리동사 흰 파렌 그 다음에 헤어 파렌 왜 그리 갔다 이루어오느냐 왔다 갔다 운행을 하느냐 왕복 운행을 왜 이렇게 하느냐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결국은 얘를 부사라고 봐도 되지만 분리동사 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잘 모르겠는데 두번째 얘를 보세요. 워 하 대 다 스 겟 헤 라는 거는 독일 사람들의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 보 라고 하는 의문사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헤야 보힌 보힌 게이스두 라고 너 어디가니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독일 사람들은 분리를 시켜요. 보게스투 힌 이런 식으로 보헤야 컴스투 너 어디서 왔어? 어디 출시냐? 보컴스투 헤야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보헤야 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분리를 시키면서 어떤 유래를 갖다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가 저 돈을 어디서 났어? 그런 표현이잖아요. 최소한 이 두 개만 맞추더라도 하나를 모른다?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단지 히어는 여기잖아요. 에어스는 비로소 그 다음에 다는 거기에 라는 뜻인데 별로 그냥 어떤 조합을 이룰 수 있는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뭘 공부하느냐? 혼자서라도 민쌤이 해설을 해드리지만 솔직히 이 뜻이 뭔데요? 우리가 되게 vilange 이 세션 해야 라고 하면 야 이게 얼마만이야 둘이 만났을 때 와 이게 5년 만에 만났다? 에스시온 랑이 해야 에스시온 순프야 래 해야 결국 얘는 헤어를 찾는 게 아니라 헤어사인을 찾으면요 유래가 되었다. 야 얼마 만이다 라는 얘가 가장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 어려운 걸 가지고 자꾸 여기다가 10분 정도를 할애하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것도 골라서 찍으란 말이에요. 찍는다는 게 대충 찍는다는 게 아니라 알았죠? 여기다 다를 썼으면 희눈 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그게 아니야. 희눈 헤어는 노초에 여기저기로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흰 파렌 헤어 파렌 해서 분리동사의 개념도 된다는 얘기죠.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다 다 하벤이란 말은 다 사이는 있어요. 거기에 있다. 존재하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쉬운 것보다 하나하나 골라내는 거 이게 오지선다의 좀 묘미라고 그럴까? 그렇습니다. 독일 다 삼지선다 잖아요. 자 이제 10번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10번은 뭐예요? 우리가 번호의 어떤 유형상 이거 다이알로그 회화에 들어가는 거야. 회화는 여러분들 쉽다 어렵다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감정이입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A가 친구고 내가 B라는 말이야. 네가 나야. 상대방이야. 상대. 자 그러면 A가 그런단 말이야. 어 나 고양이 원해라고 그랬어. 이거는 제 귀에서도 많이 나오자. 나는 나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원한다. 그런 뜻이야. 나는 너에게 좋은 주말을 기원해. Ich bin scher dear 나는 나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원한다는 제 귀 삼격을 써요. 자 그러면 B번이 뭐라고 하니까 얘가 뭐야. 야 너 그럴 필요 없어라 그러자. That's Brauch's need. 근데 브라우커 농사를 모른다?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거 회화는 좀 더 넓은 넓은 어떤 어휘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면 너 그럴 필요 없어 이런 뜻이야. 자 원래 고양이라는 게 관사가 없네요. 원래 고양이라는 게 정말 완전 사랑스러운데 지금 뭐예요? 지금 고양이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렇게 보셔야죠. 그러고 안다면 여러분들이 다 이입을 해보면 돼요. 자 슈파레너 스페어에요. 그럼 뭐예요? 절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슈파레너 피어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뭇을 위에서 절약하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 살려고 절약하고 있어. 너 그럴 필요 없어. 고양이는 사랑스럽잖아.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라고. 최소 우리가 국어로 공부하는데 이거는 어떤 논리적이냐 아니냐 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겠죠. 두 번째 배우즈 아프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뭇에 악의스럽다 아니면 싫어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너 고양이 싫어해. 너 고양이 정말 짜증나 혐오스러워 이런 표현인데 너 그럴 필요 없어. 고양이는 원래 사랑스러운데 자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고양이 한 마리를 원하자. 고양이도 없잖아. 뭐 한 마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덜하는 표현을 했겠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뭐 나는 네 고양이를 보고 싶어. 말은 되지만 나 이 문장을 아니까 이걸 찍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자 네 번째 샷트 아프 마치 나도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다. 너 그럴 필요 가질 필요 없었어. 이런 건 아니잖아. 결국은 답이 5번이 나는 보지도 않고도 5번 같아. 그럼 5번이 뭐냐면 샤베 그로스 앙스트 포는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 이젠 나오지 않아요. 제가 확실해요. 돌고 돌아서 10년 뒤면 나올 수 있겠어. 명사가 전치사를 차지하는 게 있어요. 앙스트 포 삼격 은 내 앞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앙스트 포 삼격 포 삼사격 이지만 이런 수거 의 개념 에서 다 삼격 인데 나는 고양이들 에 대한 두려움을 커다란 두려움이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왜 두려워해.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고양이 원래 좀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그런 동물인데 무슨 두려워하니. 그거 하지 마. 여기 말이 되잖아. 다시 한 번 보세요. 고양이 한 말이나 원한다. 정말이야. 나 고양이 좀 두려운데 생긴 것도 그래서 에이 그럴 필요 없어. 왜 두려워하니. 다 쓰라는 것을 네가 갖고 있는 고양이에 두려움을 갖고 있을 너는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그랬더니 고양이들은 원래 사랑스럽잖아. 이런 걸 이렇게 볼 필요 있어요. 없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보시면 얘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거의 부정적인 것들은 이 네 개의 표현 자체가 다 부정으로 가요. 하나만 긍정으로. 부정적인 거 얘도 있잖아. 난 네 고양이가 정말 혐오스러워. 싫어. 이것도 부정이지만 내용을 한 번 보시란 말이야. 혐오스러운 것보다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아니란 말이야. 이걸 작년에 풀어보셨는데 선생님 새로운데요? 그럼 이거 자기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좀 더 깊숙하게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초대장은 다이얼로그 안에서도 저는 광고문 이라고 봐요. 선생님 근데 광고문을 왜 우리한테 시험요소로 보는 거야? 독일 현재 가셔도 광고를 잘못 보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여행 같은 초대장 여행 같은 광고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행을 내가 잘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생 하잖아요. 이 여행은 예를 들어서 아주 값싼 여행이 아니라 비싼 럭셔리 여행인데 나는 돈이 별로 없단 말이야. 고생 하는 거잖아요. 자 초대장 인데 친구들아 알렉스가 보내는 거야. 너희들이 알렉스가 친구들한테 내가 곧 스무살 되거든 아까 똑같은 문장 아니야? 나 스무살 되는 것을 내가 너희들 하고 같이 축제를 벌이고 싶어. 잔치를 벌이고 싶어. 언제 하냐고 10월 6일 에 6시부터 야. 5시 오면 친구들 끼리 서로 준비 하고 그러겠죠. 어디서 mittel weg eins 라고 하는 길 이름 미 schwarz week 내 집 가든 에서 집 자랑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먹을 거 음료들은 내가 이미 갖고 있으니까 바라건대 모두가 와라 이런 표현 컴퓨트 이어 알렉 명령법은 아니야. 너희들 모두가 오기를 나는 바란다 이런 거잖아. 이 호펜트리가 전체 문자가 다 아우르는 거야. 컴퓨트 이어 알렉 이런 거 시험해도 나올 수 있지만 약간 답이 두세 개 정도 되는 건 나올 수 는 없어요. 너희들 모두가 오기를 바래 이랬어요. 내용 다 독일어예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나는 곧 스무살 곧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곧은 내일인가요? 아직 몰라요. 이 발트라는 요성은 비스바이트 그러면 곧 바라는 인사로 많이 나오는데 이 곧 바라는요 당장 내일 보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한 일주일 뒤에 볼 수 있고 심지어는 한 1년 뒤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트라는 게 나는 곧 아빠가 내일 되나요? 3개월 뒤에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임신 이라면 그래서 비스바이트 오후에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비스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얘가 함정이라는 거예요. 스무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찍으신 분 많잖아요. 자 친구들이 알렉스를 초대하는 주객이 전도 됐죠. 알렉스가 친구들을 초대하잖아요. 알렉스 let define sein la det 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어미 변화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 모든 게 다 시험의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party는 언제 10월에 열립니다. 이 스타트 핀덴 이라는 동사는 분리 동사 가운데서 스타트라는 전철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유일무이 할 수 있어요. 스타트가 들어가는 동사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스타트 핀덴 개최되다 열리다 올림픽이 열리다 이게 도키에서 만약에 시험이 안 나온다 저를 갖다 여러분들 그냥 막 이렇게 폄하셔도 괜찮아 꼭 나오는 겁니다. 언제 언제 열린다 10월에 열리나요? 정답 이거잖아 그의 거실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어패가 있어요. 아니 가든에서 막 이렇게 파티하다가 야 거실로 가서 우리 재밌게 얘기 좀 하죠. 거실로 갈 수도 있겠지. 정작 모이는 곳은 가든이란 말이에요. 거실은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 뭐 해야만 다 겟렌 겟을 가지고 와야 한다. 가지고 와야 한다. 미 브링엔 입니다. 미 브링엔 브락트 및 미드게 브락트 모든 동사에서는 과거 검사를 자꾸 해봐야 돼. 그래야지 동사를 더 이상 염려를 안 하셨지 하는 카인의 앙스타 후아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이게 다이얼로그 에요. 이런 광고 어떤 광고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독해 같은 거 볼 텐데 독해 자체도 마찬가지 어려운 어휘 다 이런 문화 차이예요. 근데 그 문화에서 여러분들 무슨 어떤 그런 절기 같은 거 우리가 아까 부활절 했지만 우리는 그런 절기 없나요? 유교적인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기도 다 이제 독일어로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11월 11일에 원래 켈린에서 11월 11일에는 카니발이 열리는 시험에도 많이 나왔죠.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두 번 나왔었어요. 자 11월 11일에 사람들은 많은 고장에서 독일의 많은 장소들에서 축제를 잔치를 벌입니다. 라는 거야. 자 근데 뭐의 축제냐. 이격이잖아. 데스 하일리겐 마틴 마틴은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마틴스 같은 거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성스럽다는 얘기에요. 여기 성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성령 이런 말 쓰잖아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성자 마틴의 그러한 축제를 갖다가 같이 우리가 잔치를 벌입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이런 것들은 동화에서 많이 나는데 이게 이격으로 써서 그 언젠가 원 데이 뭐 이렇게 해서 아인에스 타게스 이격으로 쓰이는 거 옛날부터 그려봤어요. 언젠가 타프 마틴 트레펜의 과거에요. 트레펜 이런 문어체니까 과거 쓰잖아요. 마틴이 누굴 만났어요. 어느 가난한 남자를 만났는데 자 에스파세아 칼트 이거는 에스라는 건 비인칭이 중요해요. 날씨잖아요.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추운 날씨 때문에 마틴이 그에게 뭘 줘요. 아인에 헬프 자이언스 마은텔 그의 외투에 한 반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가유를 잘라서 주셨나요? 막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는 마음에 성스러운 그러니까 성 마틴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거에요. 자 이게 재밌는 게 안이 지금 두 개 나오잖아요. 이거는 쓸데없는 것은 아니라 시간만 관련된 거야. 이런 마틴 스타 이 날에 아이들이 누구를 생각한다? 안 디즈에 구태타 바로 이러한 좋은 행위를 기억한다는 거 마틴이 했었던 이 툰동사 툰 탑 개탄이잖아요. 이거 모르면 개탄할 노릇이야. 제가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게 여성이에요. 바로 이러한 날을 갖다가 아이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에요. 덴켈은 손자에요. 덴켈 안사격이요? 예 이슈 덴켈 안 디즈 난 너를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슈 덴켈 디즈는 틀리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거 또 쓴다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덴켈 안사격 이 날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한다?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요? 애들이잖아요. 이 애들이 간대요. 뭘 가지고? 미디 렌? 라테아는 라테아네 하면 등불인데 복수를 썼게 돼. 그들의 등불들을 가지고 어디를 관통해서 도로들을 휘저분 도리를 관통해서 통과해서 간다는 거에요. 도리를 도리를 통과해서 그리고 싱에 리더 노래들을 부른다는 거에요. 누구에 관련된? 위버 이렇게 부르겠죠. 자 여기서는 보기에서 딱 나왔어요. 정답을 이제 두 개씩만 찾았는데 이런 성스러운 마틴이 가난한 남자였습니다. 마틴이 가난해서 가난한 남자를 갖다가 그 남자에게 자기의 외투에 반을 주었나요. 뭐 그런 거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를 받는다? 라텐을 받는다. 휘어 이래 부테타 자 자신들이 한 좋은 행위에 대해서 등불을 선물로 받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벌써 자 여기 고 내용을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아베가 틀린 거예요. 아베가 그럼 제가 맞는지 보세요. 이러한 노래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 의욕하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성마틴을 갖다가 축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도르를 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막 이거를 똑같이 쓰겠어요. 여러분들 의욕을 자꾸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가난한 남자가 받았다. 과거 쓴 거예요. 베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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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는 하이벤 만텔 포마 마틴으로부터 반 반조가리의 외투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거는 좀 그림을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반을 주셨나 봐요. 아니면 너 이거 반에 들어가 나도 이 반에 들어갈게.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정답은 최대가 되는 거야. 최대 최대 정답이지. 그러니까 아닌 것들을 골라내고 최소 하나라도 골라내서 아닌 거 하나 골라내고 맞는 거 확실한 거 하나만 딱 하더라도 절반 정도로 줄어버려요. 세 개 둘 중에서 하나 확실한 거 같다. 여러분들이 아주 좀 확률이 높은 걸 갖다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왜 오답을 쓰시겠어요. 이런 노하우를 드린 것 자체가 솔직히 언어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독일에 10여 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적인 언어의 도움은 되진 않아요. 제가 너무 팩트적인 거를 말씀드렸네요. 이거 수능 이후에 여러분들 잊어버리실 거를 잃어버리실 거를 예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지선다에서 아닌 것들을 확실한 거 아래 챙기세요. 그 다음에 정말 답이 될 거를 딱 해서 딱딱딱하고 이거는 제가 모평하고 수능을 위해서만 드리는 노하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결국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문법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건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왜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청소년들이 기꺼이 요리를 한다. 앞에 있는 말은 잘 몰라요. 청소년들이 기꺼이 요리를 한대. 자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존칭을 하네요. 마이너스 2 두 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항상 뭐뭐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이 저 그럴 마음이 있는데 요리할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 있어요. 청소년들이 요리를 너무 좀 잘 안 한대. 요즘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구나. 저는 요리에 대한 흥미가 있는데 이 B도요 말하는 애가 분명히 청소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도 청소년인데 아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청소년이 요리를 잘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요리에 대한 루스가 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R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이에요. 그러면 이해도를 보시면은 R은 모든 청소년들이 요리를 즐겨한다. 그러세요. 저도 그럴 루스가 있어요. 아우 같은 거 썩겠죠. 아우가 없잖아. 여기에 그리고 여기 내용면에서 R은 아니지만 또 R이 문법적으로 재미되는 게 이런 R은 시험에 잘 나와요. R은 결국 복수에서 말하는 D랑 똑같아요. 이게 정관사류예요. 정관사. R은 정관사류예요. 그 얘기 뭐냐면 얘가 뒤에 유겐틀리시라고 하는 어떤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정관사로 알레 알러 알렌 알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정관사잖아요. 그럼 뒤에 유겐틀리시라는 뭐가 나와야 돼요? 유겐틀리시 시헌이라고 하는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해야 돼요. 선생님 자꾸 왜 형용사라고 그래요? 얘 명사 크게 썼잖아요. 얘는 형용사가 명사화가 되나라고 내가 맨날 그냥 목이 쉬도록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레 유겐틀리시 시헌이 될 수가 없어. 그럼 관사 관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관사 뒤에 있는 형용사 얘는 명사라고 하는 탈을 뒤집어 쓴 것보다 이 내막은 다 형용사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형용사에서 정관사 그러면 우리 침대에 그리는 거 있잖아. 침대에 그리는 거에서 정관사 어미 변화 다 N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레 유겐틀리시 시헌이 맞다고 그럼 문법적으로 얘네 두 개 벌써 틀린 게 된 거야. 죄송해요. 제가 은어 써서 나가리 나가리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여기 문법적으로 아인에게 베인에게 이건 다 맞아. 근데 베인에게는 적은이야. 그러면 최소한 적은 청소년들이 요즘 저기 요리를 즐겨한다더라. 그 얘기는 요리를 즐겨하는 애들이 적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이 저는요. 항상 요리할 마음이 있는데 그럼 거의다가 요 표현이 맞단 말이야. 근데 세 번째 아인이시는 애매모어예요. 아인이시는 몇몇이라는 뜻이에요. 상당수 몇몇 한 열 명 정도 있으면 두세 정도란 말이야. 근데 얘가 문법적으로 맞냐. 얘는 문법적으로 또 얘는 틀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 아인이시조차도 이게 형용사로 보기 때문에 형용사 형용사는 지금 여기가 그럼 관사가 없잖아요. 보세요. 형용사 형용사 그러면 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무관사. 무관사는 지금 조금 이상한 영어는 다 이해하고 있을 거야. 아 무관사는 뭔데요? 아 강변하잖아. 강변하 뭐야? 복수에 D 되어 된다니까 이게 맞단 말이야. 아인에게 유겐틀리시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가 정답이 나뉘기 때문에 나뉘기 때문에 얘도 지금 씁쓸은 하지만은 아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웨니키는 적은이고 아인이시는 몇몇 야 몇몇 애들만 기꺼이 청소년들만 요리를 즐겨한다는데 어 그러세요? 어 저는 좀 말이 되죠. 그러면 예예요. 선생님 아까 앙스트는 전체 못으로 한다고요? for 루스는요? 답이 있어요. for는 안 돼요. for는 안 돼요. auf밖에 없어. 근데 이 선생님 아우픈데 여기 아우프는 전치사자. 전치사 때 명사를 써야지. 이카벨 루스트 아우프 거hen 이렇게 써자. 근데 여기 없잖아. 그럼 뭐예요? 이 여기 있는 아 거hen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여기다 딱 쓰기 위해서는 그것이라고 하는 달을 써야죠. 근데 여기 모허미하우스가 뭐예요? 앙스트가 다우프 다우프 이렇게 써야죠. 다우프 그럼 결국 웨니게가 딱 맞다는 거야. 그럼 웨니시는 뭔데? 적은이라고 해요. feel 많은이라고 하는 우리가 형용사가 된다면 그럼 형용사 유겐틀리시도 형용사 그럼 관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웨니게 유겐틀리시에 유겐틀리시에 이거는 어미 변화 같은 거에 답이 아주 많이 나왔었어요. 문제도 아주 많이 나왔었고 정답은 지금 웨니게 유겐틀리시에 커흥계안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렇게 이건 뭐예요? 지금 웨니게 유겐틀리시에 어떤 형용사 어미 변화를 갖다가 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그런 거 보느냐 이런 지시부사라든지 이걸 명사를 대신했으면 대명부사라고 해요. 콘도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명사를 대신한 문장을 대신한 거잖아요. 요런 부사를 갖다가 제대로 썼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다폰, 다라우프, 다퓨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골라라라 하는 표현은 아 루스트는 명사도 우리가 전치사수냐 근데 앙스트 후 루스트 아우프 문제가 뭐죠? 프로블렘 미트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룬트는 이유자 그룬트 퓨어 너 그 질 왜 했어? 하스트 그룬트 다퓨어? 하스트 아이는 그룬트 다퓨어? 그렇게도 많이 물어보자. 미쌤이 여러 가지 액티브하게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출제 빈도라든지 몇 프로를 학생들이 맞추고 이런 중요한 것보다는 여러분들 몇 번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이제 여러분들 박사잖아요. 25번 문제까지는 우리가 다 독해가 나오고 26번부터는 조금씩 그 다음 27, 8번이 하이라이트의 문제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한테 묻는 문제가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죠. 28번에 나왔다는 건 문법도 물어보는 거지만 이거를 회화로 승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자 결국은 이런 문제들 다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0번 같은 문제는 이제 아베츠에 대해서 골라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더 싫어하는 거는 아 아베 아베츠 아베츠 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옳은 것들 갖다 했을 때 자 이건 수거 문제잖아요. ergen uns über die Verkäufer 아 sich ergen über 에 대해서 잘 썼느냐 라는 거잖아요.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퍼쉬데스 따 따 따 따 했는데 어 여기서 제기 sich 퍼쉬딘 그 다음에 밑 삼격을 잘 썼느냐 근데 시시는 잘 썼지만 시시의 얘는 삼격 썼잖아. 두 퍼쉬데스 디쉬 이렇게 나오죠. 아 너는 잘 이해하는구나. 여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들어가는 건 다 제끼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 아니잖아. 그 다음에 비가 들어가 있는 건 자차 얘는 없잖아요. 그 비 들어갔고 비 여기 있고 그러면 정답은 일삼사 중에 하나를 따 이제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일사가 있어. 자 파월 하츠의 휘버드 게 쉔케게 포이드 자 시시 휘버 에트바스 프로이엔 동사 한번 볼까. 몸에 대해서 기뻐하다. 자 파월이 그 선물들에 대해서 기뻐했어. 선생님 여기다가도 만약에 게 쉔케니스스 있었을까요? 그럼 안 되겠죠. 복수 삼격에 있으면 N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안 눌릴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봐야 된다. 왜? 문장의 표현이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시는 삼삼격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얘는 맞았단 말이에요. 결국 정답은 베데가 되는 거예요. 베데 어디 있어? 그래서 참 이런 문제 내는 것도 고작을 했는데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버는 왜 틀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시시 안삼격 포엘레츠 나면 자기 스스로를 뭘 다친 거예요. 이하벨 미시 포엘레츠 나를 다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다쳤다는 거예요. 이하벨 미시 삭격을 써야 된다. 삼격 잘못 썼잖아. 선생님 어디서는 우리가 신체 부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쉐바슈 미시인데 이하벨 미시 포엘레츠 나를 다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다쳤다는 거예요. 이하벨 미시 삭격을 써야 된다. 삼격 잘못 썼잖아. 선생님 어디서는 우리가 신체 부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쉐바슈 미시인데 이쉐바슈 미어 디핸드 제가 손을 씻었을 때 미어 맞잖아요. 여기 전치사가 들어갔잖아. 전치사 전치사가 들어갔때 얘가 삭격인지 삭격인지 기본적으로 얘는 삭격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하벨 미시 포엘레츠 나 다쳤는데 어디에 안 마이넴 암 그러면 나는 팔을 다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부유는 팔이다. 그래서 시히 펠레츠 시히는 삭격 삼격 없으면 그것은 신체 부위란 말이에요. 알았죠? 뭐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서 아 번도 틀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들이 아 이제 앞으로는 수능이나 모평 같은 데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내신을 열심히 하겠다.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내신은 선생님이 그 학과 선생님이 지적해 주는 것만 공부하시고 외우고 딸딸딸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평이라든지 전체적인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각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어떠한 카테고리에서 나오는지 우리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얘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판별을 하고 아 여기서 어미 변화가 어떻게 되고 아 이때 어휘는 내가 배웠던 건데 이러면 벌써 이제 여러분들이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비고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히 목표 지향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지금 한 2억년 정도 됐는데 민쌤의 어떤 요구하는 강의를 갖다 다 끝냈다.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정도면 편안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걸 맞췄어? 아 이러시면 상당히 불안해요. 그렇죠? 불안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문제 분석을 갖다 해드렸고요. 이제 수능 독일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한테 의미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표는 있지만 목표는 결국 우리가 목표를 뭐를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목표가고 수능에 시험 차이 아까 이제 비교를 갖다 제 3번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비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6월달이 조금은 여러분들 문제의 어떠한 그런 난이도로 보면 쉬울 수 있다? 그런 선입견은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두 달 남겨두고도 수능 준비하겠죠? 모평도 똑같아요. 모평 남겨두고 이제 뭐 6월 모평인데 선생님 제가 5월달부터 4월달부터 준비했어요. 저는 좀 편안하게 다른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전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나중에 커가가지고도 단기간에 뭐 끝낼 수 있는 게 없을까? 항상 그런 식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단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할 수는 있지만은 언어를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는 게 뭔지 여러분들의 미래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다른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독일에 올인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실 수 있어요? 전 그렇게 공부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두 달 남겨놓고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을 시간에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간을 여기다가 우리가 모평을 남겨놓고 수능을 남겨놓고 하루에 10시간씩 이건 아니에요. 꼭 꼬박꼬박 한 30분 30분씩 할애하면서 할 수 있는 꾸준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두 번째 쪽집게 문제를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린 게 다 쪽집게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쪽집게 강의도 찍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출제위원들의 어떤 의도라든지 그때그때마다의 출제위원의 기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전치사를 좀 많이 내자. 동사에 내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민선생님 전반적인 어떤 문법이라든지 초급, 중급 제가 다 찍어드렸잖아요. 그런 것만 찬찬히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판별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쪽집게 강의 같은 거 이런 것만 쫓아서 간다. 여러분들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강의 좋은 강의 좋은 강의 좋은 강의 분명히 있어요. 저 말고도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꾸준하게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떻게 내 이 문제를 분석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이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또다시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등급 맞는 거예요. 다 맞아버리면 되지. 이걸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선생님 이번에는 난이도가 어떤 데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 민쌤이 쉽게 공부했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 12시간 이상 공부했다고 결국은 수능 독일어를 이렇게 쉽게 쉽게 준비하려고 했다면 여러분들 참 오산이에요. 제가 오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민쌤하고 같이 아까도 보세요. 동사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현재 뚝뚝뚝 여섯 가지 공부하고 현재 과거 과거 분사 공부하고 예를 해서 파생돼 명사가 없는지 공부하고 여기서 나온 수거 같은 거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갖다가 제가 드리는 거지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긴가민가 선생님 공부할 학과가 많아서 그런 거는 약간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능 독일어를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준비해라 어떤 선생님들 보면 내가 무슨 상담을 해줄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붙잡고 그러는데요. 독일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꾸준함만 있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여기서 무슨 내신도 마찬가지고 모평을 준비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민쌤의 강의만을 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면 내가 뚜렷하게 아 이것은 정답이 이것이고 이거야. 내가 모르더라도 7, 80% 정확하게 그럼 거의 정답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슨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특별하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은 다 사이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확실한 어떤 그런 길이 있고 목표 의식만 딱 있으면 별로 그런데 휘둘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수능을 비교해 드릴게요. 비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혹시 월드컵 같은데 나가기 위해서 우리 축구 같은 거 있잖아. 축구를 잘하잖아 우리나라가. 네 깨지긴 하지만 근데 월드컵 같은 데 나오면 뭐해요. 모의고사식으로 해서 뭐를 해요. 평가전을 하잖아요. 평가전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아주 힘든 팀을 데려와가지고 수능을 편안하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어느 게 힘들고 어느 게 쉽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일이 일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준비는 다 내요. 해놓으셔야 된단 말이야. 전치사 중에서 어떤 거 삼사격 지배 전체는 과연 뭘 얘기하는 거지 아 보와 보 흰의 싸움이다. 제가요. 어떤 학생한테 제가 정말 정말 정성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되돌아오는 질문이 저를 너무 맥빠지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너는 어디로 휴가를 갔냐고 너는 방학 때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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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이런 말을 했어요. 보힌 페아스트 그 다음에 인덴 페이리언 썼어요. 페이리언 그 학생 질문이 뭔지 아세요? 보힌을 썼는데 보힌은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어디로 라고 하는 방향이 나오면 우리가 사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삼격을 썼어요. 페이리언이 복수잖아요. D 되어야 돼. 만약에 여기서도 맞장구 쳐 선생님 그러게 말이에요. 좋은 질문이네요. 야 이 바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말을 너무 이제 막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공든탑이 좀 무너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보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대답을 야 너는 이 방학 때 라고 하는 이런 픽스된 표현에서 방학대로 이런 게 어디 있어. 방학 때 너는 어디로 가느냐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대답이 삼격이냐 사격이냐 는 지금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가 아 난 바닷가로 갈 때 이게 바다라고 하는 메어가 중성이야. 그럼 중성의 삼삭격은 안 됨이니까 암이냐 안 쓰냐 이 두 가지의 차이에서 나와 있잖아. 나는 바닷가에 가는 게 아니라 바닷가로 갈 때 아 보힌은 사격을 쓰니까 안쓰메어가 맞는구나. 이걸 답을 요구하는 거지 자기 질문 안에서 방학 동안으로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삼삭격을 잘 가르쳐 놨다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 방학에 너는 어디로 가느냐 대답이 아 나는 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닷가로 갑니다. 이거 대답으로 많이 나와요. 시험에 안쓰메어랑 산들 안으로 들어간다고 인디베아게 라고 써 인디베아게 그 대답에서 삼삭격을 노리는 거지 이런 시간을 말할 때 무슨 삼격 사격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도 모의고사 수능인데 뭐예요. 이런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주변의 선생님들이 이걸 준비해라 저걸 준비해라 무슨 출제위원 친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 부풀려진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난이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건 준비하고 저건 준비 안 하고 이거 역으로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의고사랑 수능은 점차적으로 비중이 상당히 비싸고요. 오히려 요즘 추세 자체는 수능이 모의고사보다 좀 쉬울 수는 있어요. 왜? 모의고사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등급수를 갖다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변별력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있는 거 한번 내보자 라고 해서 출제위원들의 마음이지만 모의고사의 9월 모평 정도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런 차이는 별로 없어요.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드렸던 그대로 그 모평이 그대로 수능을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 난이도의 7, 80%가 6월 모평이라고는 합니다. 9월 모평은 거의 한 90%에서 100% 좀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6월 달이면 우리들이 3학년을 통틀은 거기 때문에 벌써 전초전이다. 그래서 문법이 그나마 쉬운 걸 낸다. 그렇진 않습니다. 거의 유사한 것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7, 80%라고 제가 약간 후하게는 얘기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쌤의 이러한 1등급 프로젝트를 위해서 잘하시려면요. 마찬가지 핵심 콕콕 점수 팍팍 해서 기초라고 중급 문법은 확실히 다져 놓으시면 문법에 있는 마지막 문제를 다 아우르는 곳이 아니라 발음 문제도 있고 어휘가 수많잖아요. 수많은 어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섭렵하면서 이러한 배웠던 어떤 문항을 갖다가 어떤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응용을 해가지고 어떤 다이알로그 회화에서 나온다 부분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별도적으로 여러분들 회화를 하시겠다. 뭐 초급 중급회화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독해까지 하신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유형들만을 간추려서 이런 만점 완성의 문제 출제 유형이 거의 근래에 5, 6년 된 거를 딱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볼 건 없어요. 아셨죠? 여기서 또 욕심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을 갖다가 자격증 시험을 요하는 그런 때는 새로운 어떤 강의의 그런 플랫폼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그런 부분이고 요 정도만 준비하시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6월 모평에서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9월 모평을 준비하시면서 차근차근히 밟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요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기본적으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 3등급 정도는 맞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6월 모평이다 그래가지고 자 지금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 또 6월 모평 끝나고 7월까지 소강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는 그런 거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사님은 그래서 독학으로 해오기 때문에 정말 독일을 독하게 하는 것이다. 전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요 힘내세요라는 말인데 ich drücke, ich dir daum 에는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엄지손가락 복수죠? D, der, den, die 자 내가 너희들에게 엄지손가락들을 눌러줄게 그래서 독일에서는 화이팅해 내가 너가 너가 잘되길 비로할 때는 우리들은 아자아자 뭐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은 독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tschüss, auf Wiedersehen!